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소풍 벤처스 최경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오늘 소프트뱅크에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저희 좀 비슷하죠. 소프트뱅크랑 소풍 벤처스 비슷해서 아마 저를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특히 오늘 네 분의 연사분의 강의를 저도 다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질문 주신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전달해보고 저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개 준비했는데 그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것들 먼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준비한 질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최근에 저는 사실 이 질문은 이철민 대표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은 궁금하고 네 분의 의견들이 다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띄워도 될까요? 최근에 저도 이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요. 미리 타겟 퇴사에 대해서 아웃소싱으로 분석한 다음 거의 듀질리전스 없이 높은 밸류로 과감하게 거액을 투자하는 타이거 글로벌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억그레시브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투자업계의 투자 방식을 바꿀 만한 시도일까요? 아니면 사실 지금 타이거 글로벌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과연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철민 대표님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뭐 저런 투자 프랙티스가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저런 투자 전략 형태 또는 프랙티스가 다른 유사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아웃포퍼만 할 수 있는 성과 자체가 그게 검증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냥 되게 펀더멘탈을 중요시하는 또 저는 사모펀드 시각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모펀드는. 그러나 사실 투자 타겟 회사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고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는 사실 디디 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밸류에이션도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나 저게 일반적인 프랙티스가 되려면 굉장히 장기간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1945년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프랙티스가 일반화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바리안 세터 게이트가 되면서 아 바이오 펀드라는 게 좋은 이렇게 대대까지 몇십 년이 걸린 다음에 타겟 아이알라리 20%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모펀드 분야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니까 타이거 글로벌도 아마 이런 현상이 오래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호 대표님도 한번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퀄리파이드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좀 더 레이트 스테이지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에다가 좀 떨어지지만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타이거에서도 어느 정도 계산된 리스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금 유동성이 워낙 많고 이걸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늘 비교를 했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베팅을 할 만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에서도 그래도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방식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어떤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벤처 투자도 거의 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50년 동안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유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질문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PT에서 첫 장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한번 보이저엑스 남세동 대표님께서 올리셨던 글이 기억이 났는데요. 돈이 가장 싸고 사람이 가장 비싸다. 이런 글을 올리셨던 적이 있어요. 공감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한 서비스들도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이전에는 없었던 스타트업만을 위한 사스들이 생기면서 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은 성공하셨던 케이스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CTO가 나갔고 또 팀 빌딩이 잘 안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잘 됐던 케이스를 얘기해주셨는데 혹시 잘 안 되셨던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되셨던 케이스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투자사에서 닥친다면 물론 네트워크를 되게 잘 마련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자사들은 이런 걸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하고 계약하면 되나요? 일단 첫 번째 잘 안 됐던 케이스는 저도 이걸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안 되는 케이스가 약간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일을 억셉을 안 하게 되는데요. 안 되는 케이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치가 옆에서 우리 PT 받을 때 옆에서 코치가 봐주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성공할 수가 있고 어떤 데를 가보면 코치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코칭을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팀조차 완전히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몸빵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저도 멋모를 때는 그런 일을 받아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PT 선생님이 직접 옆길을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PT쌤이 몇 번 세션을 못 할 거잖아요. 점심쯤 되면 이미 지쳐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몇 번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완전히 모든 실무를 다 해주기를 바라는 대표님들이 계셨었고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투입하는 시간 대비 충분한 어떤 둘 다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기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핏은 실제 실무를 할 조직이 있고 다만 그 조직이 경험과 어떤 디렉션만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제가 채워줄 때 가장 좋은 궁합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얼리 스테이지부터 레이터 스테이지 VC들까지 내부에 이런 네트워크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계약하고 또 파트타임으로 활용하시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동열 대표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만큼 여의도 사이드 연결고리가 적어 규제 변경과 정부의 시각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관 인력을 구축할 수 없기도 하고요. 스타트업과 정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인력적인 면이나 자금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무실도 갖춰져 있고요. 홍보실 등등 해서 대관 업무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기업이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같은 이런 단체 내지는 어떤 산업계 이런 집단의 힘을 모아서 어떤 스타트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순기능 같은 것을 강조함으로써 스타트업의 환경을 키우고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굉장히 팬 같은 분께서 또 한번 올려주신 게 있어서 하나 띄워볼게요. 검사이셨는데 부드러운 음성에 자상한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라고 누가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한번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VCD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500 스타트업 투자 받고 배치 진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다. Y콤비네이터 죄송합니다. YC에 갔는데 캐나다 창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캐나다에 왔다 갔다 미국이랑 실리콘밸리에 온 캐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냥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국경에서 걸렸던 적이 있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게 되고 사업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Y콤비네이터에서 이제 곧 데모 대가 3개월 앞부터 다가왔는데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YC 파트너들이 두 다리 건너가지고 미 국무부에 전화해가지고 이 이슈를 해결해가지고 이제 그 들여온 사례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VCD들이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전화 몇 통 돌려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큰 밸류헤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잘하는 VCD들이 앞으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질문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 최근에 투자사들이 이런 걸 많이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저도 A16Z의 홈페이지를 가면 인베스팅 팀이 있지만 뒷단에 다른 영역 마케팅이나 고ート마켓이나 대관 업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사실 투자팀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국내 펀드의 여러 구조상 이분들한테 뭔가 수익을 배분하기에 되게 특히 신생 VCD 같은 경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지호 대표님 엔틀러 코리아는 어떻게 또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요즘은 뒷단에 있는 레이터 스테이지의 VCD들도 얼리 스테이지 엑셀러레이팅 만큼이나 굉장히 창업팀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철민 대표님께서 또 연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지호 대표님 혹시 내부에서 어떻게 엔틀러에서는 하고 계신지 저희가 앞서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컴퍼니 빌딩은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어쨌든 명칭부터 좀 다르게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뭔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들어와서 졸업을 하고 이 졸업을 하면 뭔가 이제 우리의 일은 다 한 것이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본도 투자하지만 자본보다 더 많은 밸류에드가 되기 위한 그 목적이고 여기에 저희 스태프가 다 도와주지는 못해요. 저희는 스태프가 한 9명이고 창업자들은 한 배치에 100명씩 들어오니까 다 일일이 못 보고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신한데 어드바이저 분들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무상으로 와서 도와주고 계세요. 혹은 저희 펀드 LP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니즈가 뭐냐. 엑시 타신 창업자분들도 계시고 이미 유니콘을 경영하고 계신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도 계신데 이들의 니즈가 무엇이냐면 나도 후배들에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본업이 있으니까 내가 막 VC처럼 나서서 계속 딜을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정말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섹터에 재미있는 비즈니스를 빌딩하고 있는 똑똑한 팀이 있으면 제발 좀 소개시켜달라. 그들과 네트워킹 맺고 투자도 하고 그 후로 인해가지고 나도 좀 덕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는 게 어드바이저 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3시간에 15만원 드릴 테니까 와서 강연 좀 해주세요가 아니고 저희 파운더들 분들 중에서 어드바이저 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관심 있어 하는 섹터라든가 각자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정말 이게 연결이 되었을 때 밸리웨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저희 중재자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발로 뛰셔서 한 분 한 분 니즈를 맞춰 가시는군요. 네. 질문에 저희가 레이스테이지 VC는 아니지만 바이아웃을 주로 하던 사모펀드들이 그로스캐피탈 투자를 하게 되면 뭘 도와주고 뭐가 좀 달라지느냐가 좀 사실 적절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바이아웃 펀드들은 펀드 규모와 상 크게 2,000억짜리 펀드든 2조짜리 펀드든 20조짜리 펀드든 한 펀드에 보통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5개에서 10개, 12개가 맥스거든요. 거기에 한두 개의 그로스캐피탈 투자를 했다 쳐다 그게 뭐 1,000억짜리든 500억짜리든 200억짜리든 어쨌든 그걸 포함해도 10개를 넘어가기 되게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걸 다시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한 포트폴리오에 쏟아붓는 시간과 리소스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포트폴리오 회사, 투자 회사의 경영진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설빙을 같이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추입하는 시간과 어쨌든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에 다르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저희가 만나본 그로스캐피탈 단계에 있는 회사의 창업자들은 사실 VC분들과의 관계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수많은 계약서와 그 조건과 무슨 권리관계와 그 IQ, IPO에 대한 압박과 다 투자자 단계별로 달리 들어와 있는 밸류에이션 테이블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제공해드리는 건 저희는 바이아웃 하다 보니까 경영진을 교체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어차피 레이스데이지에 있는 회사들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하여 더 훌륭한 경영진을 넣어야 되는데 이 그로스캐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경영진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분이 이 회사를 더 키워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회사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흔히 얘기하는 캡테이블을 정리해드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자하신 분들이 도대체 얼마에 들어왔냐 얼마에 엑시트해드리면 이분들이 나가실 수 있겠냐 또는 이분들이 뭘 원하시는 거냐 이분들의 권리를 다 없애는 전제로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겠다 회사에 천억을 넣겠다, 오백억을 넣겠다 그런 걸 해드려서 이분들이 경영진들이 소울리 그냥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액심만 생각하자 그 다음은 아무것도 펀드레이징도 하지 말고 그냥 RPO를 가시던 매각을 하시던 액심만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사이에 액심만 하시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구주도 사주고 신주도 사주고 해서 그런 게 사실은 약간 저희 같은 PE가 이 업에 들어올 때 좀 장점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간 요즘에는 창업자들도 이전과 달리 워낙 VC 쪽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많고 시장이 커시다 보니까 눈이 되게 높아지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것도 많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제 저희 자금 말고 또 뭐 해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묻는 시대가 오면서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하용호 대표님한테 또 추천이 또 4개나 받은 질문이 되게 긴 게 하나 왔습니다 말씀하신 전략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실행하려는 액셀러레이터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으로는 적어도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ROI가 나오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력이랑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투자사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밸류와 스타트업 입장에서 느끼는 밸류의 괴리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러한 역할을 하셨던 입장에서 ROI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전략을 오픈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플레이가 모든 VC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기준에서는 모든 VC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기는 해요 앞서 질문에서 제가 대답을 못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한국에서 VC에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펀드 조성하고 이거 만기가 있고 그때까지 수수료로 직원들 살려야 되고 이러면 사실은 스프레인 플레이 방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글로 가야 되는 불가학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제가 운영한 회사는 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는 거는 약간 간의 수공업이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도 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됐었던 그러면 이거에 자기의 탤런트를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는 부분이랑 다 뒤섞여 있는 부분이라 아마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어떻게 디자인을 펀드를 조성을 할 때나 투자 스킨을 짤 때나 그때 좀 많이 고민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다행히도 외국에 참고할 만한 케이스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스웻 에쿠티 벤처스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금융 캐피탈을 넣고 지분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휴먼 캐피탈을 넣고 지분을 받아갈 게 같은 외국의 케이스들도 있고 이제 그럼 걔네들이 이런 스타트업에 들어갈 때 어떠한 스킨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조금 더 큰 VC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좀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별로 이제 만족해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아마 충분히 투자를 하고 업력이 길어졌으면 이미 이제 힘들어요 하고 이제 울고 있는 쪽이 많고 울고 있는 쪽에만 도움을 기울여 저도 이제 충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어프로치를 다르게 해서 해드리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기존 VC가 스타트업을 돕는 방식이 현업자를 그것에 실무를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도와주기보다는 뭐 특히나 이제 HR이나 마케팅 쪽으로 해서 이제 HR이나 마케팅을 도와주는 풀타임 멤버를 VC가 뽑고 그 사람을 이제 스타트업에 보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네 뭐 이건 그분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실무에서 떨어져서 네 실무에서 떨어져서 이제 고쪽으로 돌다 보면 또 약간 진짜 필요한 것들과 그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결 사이에서 타임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 이러한 플레이를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지금 현업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직접 도와주는 거가 필요하다 이게 되게 전문 전문화된 우리 회사의 풀타임 멤버로 제공을 해서 돕는 것만 이렇게 돌린다라는 어프로치 자체가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단 가진 풀도 너무 작고 도와줄 수 있는 가치수의 방법도 이 한두 사람으로 이제 제안이 되고 그게 우리가 가진 모든 포티폴리오에 피타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훌륭히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든 부캐를 키우려 하고 있고 자신의 재능을 캐피탈라이즈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지금 현업으로 뛰고 있고 진짜 막 재능 미쳤는데 이제 이런저런 재밌는 일에 뛰어들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 매칭을 중심으로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최자사 입장에서도 그런 사이드 잡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세컨 잡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매칭을 해드리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반대로 대표자님들한테 고충을 들어보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사이드 잡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 본인들은 사이드 잡 하시는 분이 너무 반갑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 일을 할까봐 또 괴롭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동열 대표 변호사님한테 또 질문이 왔는데요 스타트업이 형사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변호사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큰 로펌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라고 했는데 물론 답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걸 좀 기준에 어떻게 스타트업한테 적절한 로펌을 찾는지를 가이드하는 걸 조금만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뒷단의 투자사분들은 워낙 관계를 맺고 계신 로펌들이나 계약하신 곳들이 많지만 좀 액셀러레이터나 얼리 스테이지 투자사분들은 좀 이런 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로벡스 찾아오시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의 규모라든지 일이 발생한 크기 어떤 여론화가 됐는지 등등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피해자인지 등등에 따라 사건 성격에다 다르겠지만 대형 로펌이 여러 가지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를 커버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또 유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웬만한 스타트업은 자문 변호사분들을 많이 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의 드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만약 그런 분들이 없는 분이라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률적으로 저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형 로펌을 가라 아니면 어떤 개인 개업변호사를 찾아가라 전관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의적인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케바케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건의 사안이나 중요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 오늘 오셨으니까 소개받으시는 걸로 추천 많이 해주시거나 또 로벡스랑 계약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어서 이참민 대표님한테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테라 누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테라 누나 사태로 인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크립토 분야에 투자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앞으로 크립토 웹3 관련 시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표정이 좀 난감하신 거 사실 PE 업계에서 크립토 거래소에 최근에 PE가 투자를 했죠 그것도 작년 말에 굉장히 큰 밸류로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것도 업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건 업계를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상장을 하는 시점부터는 이건 뭐 필수 불가격적으로 그냥 제도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개별 코인 또는 암호자산 가상자산 암호화폐 개별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흐름이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후에는 이 시장이 사라질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고 다만 뭐 흐름이 있어서 다운턴과 업턴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투자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코인 자체에 대해 발행사나 또는 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를 여기 계신 VC나 뭐 저희 같은 PE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거래소를 포함해서 이 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향후에도 뭐 벌써 10년이 됐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면 거기서는 투자 기회가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해서 조금만 롱텀으로 보면 투자 기회는 오히려 지금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본인이 투자 작업을 모을 때 저희가 이제 GP가 그게 VC든 그로스 캐피탈이든 또는 바이어 펀드든 모을 때 우리 LP한테 뭐라고 설명하고 모았냐가 중요하겠죠 나는 원래 바이어 펀드로 뭐 이런 생활용품 컨슘모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아무 앞에 거래소에 투자하는 건 마이너리티를 하면 그건 굉장히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아예 바이오 벤처 크립토를 포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저는 뭐 그 생태계가 사라지지 절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투자하셨던 곳에서 약간 크립토 영역이나 웹3로 피벗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은 이게 피보팅을 하는 하여야 되는 회사라면 사실은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희 같은 바이오 출신의 PE들은 투자를 이미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피보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은 그 아래 단계 시리즈, BCD, 프리IPO 정도 단계에서 아마 보통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크립토하고 또 웹3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크립토는 아무래도 논쟁적이고 사실 이거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웹3는 그게 실체가 뭐냐의 문제이지만 방향성으로는 다들 동의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지원해야 되는 게 사실 투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로스 초기 단계까지의 일이고 만약 그로스 후반 단계에 프리IPO 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웹3나 크립토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디제스터라고 생각을 하죠 이 일을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도 저희 회사에 들어온 IR 자료도 보면 뒷단의 로드맵 중에 꼭 웹3로 가거나 아니면 본인들만의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얘기들이 가끔 있어서 이 뒷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도 궁금함이 좀 있긴 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받은 여러 가지 투자 제안서 중에 꼭 끝에는 NFT가 들어가 있어서 아 이게 이제 우리 PE 업계도 NFT를 피워갈 수 없는 건가 하다가 최근에 몇 다가는 없습니다 최근에 몇 다가는 그런 제안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트렌드를 타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추천이 많이 들어온 질문이어가지고 강지호 대표님한테 왔는데요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초기로 가면 갈수록 투자금뿐만 아니라 리소스가 크기 때문에 ROI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울트라 월리 스테이지요 투자를 하시면 정말 ROI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울트라 월리 스테이지 회사의 밸류에이션 약간 영업기밀 같긴 한데요 투자금 규모는 어떻게 열정하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우선 ROI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엔틀러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저희 LP분들과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VC 펀드보다는 펀드 비용이 원래 다른 미드 스테이지 펀드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LP분들이 봤을 때도 원래 이런 비용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되게 생소하네에 대한 반응들이 있으세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단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래프를 부려본다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IR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가장 낮은 밸류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밸류가 높아지면서 다시 이제 제이커버 그려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모양을 저희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저스티파이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Y콤비니터보다 더 일찍을 투자하고 있는데 YC에 들어갈 법한 그런 가장 훌륭한 파운더들을 꼬셔와야 되는 거잖아요 꼬셔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들에게 정말 전폭적인 지지 그러니까 돈은 커머디티고 돈은 누구나 있어요 VC 어디 가든 돈은 있고 정말 훌륭한 창업자들을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투자 전략을 짠다는 거죠 펀드 운영 전략이란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단 아마 첫 번째 펀드가 개시를 하고 나서 1, 2년까지는 조금 비용 때문에 IR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살아남고 시리즈 A까지 가는 회사들이 견인을 해가면서 펀드 IR이 올라가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저희는 가장 앞뒤 진짜 맨몸으로 오신 파운더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기 때문에 밸류가 얼마고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밸류가 얼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예 그냥 표준화된 딜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맥시먼 밸류는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10%의 지분을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 내외 그런데 이게 왜 딜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파운더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시장에 검증하는 데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를 기준으로 저희가 봐요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 밸류를 쳐준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 팀이 너무 좋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비즈니스 잘 될 것 같다 그럼 당신이 이게 시장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까 그럼 저희가 런웨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어치의 자금은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역으로 저희가 좀 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깨달은 기준이 생겼어요 20억까지는 울트라 얼리 스테이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억 넘어 30억은 이제 이게 얼리 스테이지고 기준이 이 정도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20억 정도면 얼리라고 생각했는데 울트라 얼리라고 교정을 하겠습니다 난감한 사례에 대한 예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난감한 사례 저도 한번 궁금한데요 하영호 대표님한테 들어온 내용입니다 경험하신 팀 중에 가장 난감한 이거 공유하시기 어려우면 두 번째로 난감한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난감한 난감했었던 적이 있기는 하죠 난감함이 정말 난처해서 난감했던 건 아니고 이제 너무 큰 큰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제 난감했었던 건데 이제 제가 알고 지내던 데이터 회사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꽤 오래 해 오셨고 회사 규모도 한 50명 정도 됐는데 성장이 지지부진하고 있던 차에 또 오랜만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갔더니 저희가 이제 사업이 너무 이래서 이제 완전히 피보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새 사업 계획서와 이제 플래닝과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C랩을 다 들어오시고 이제 이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이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제 소신껏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난감함은 제 말대로 전부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안되면 어떡하지? 이게 약간 그러한 난감함이 있었었고요 너무 잘 따라도 이제 약간 좀 무서울 때가 있다 다행히도 그 회사는 그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엑시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다행히도 옳았었던 거여서 괜찮았었고요 사실 진짜 난감한 케이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할 사람이 없고 네가 와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인 경우가 제일 난감한 케이스여서 그걸 이미 공유 드렸던 터라 그거를 제외해 난감한 케이스는 이제 좀 학습을 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애초에 약간 촉이 와요 처음에 이상하면 끝까지 이상하더라고요 데이터 하시는 분이 촉으로 통계 통계 통계가 왔어요 나왔어요 초기 데이터를 통계로 잡으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도 되게 동일한 난감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한 번 했었을 때 학생들한테 요즘에 창업자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또 창업하고 성공한 친구들이 많아요 라고 했더니 정말 어떤 학생이 한 학기 남기고 학교를 그만두고 왔습니다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가장 난감한 사례였는데 정말 제 말을 너무 잘 따라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비슷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사례를 이건 저도 개인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이철민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빅블러 저도 그 블러라는 표현이 되게 적당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PE랑 VC랑 또 이런 경계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서 저희도 투자 영역을 울트라 얼리 스테이지에서 조금 더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기회가 있다고 다 넓히기보다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점이라던가 실제 투자를 PE단에서 계시다가 조금 더 내려오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을 때 시행착오 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신지 케이스를 하나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 VC도 그렇고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저희 PE도 그렇고 그로스 캡터도 그렇고 LP분들이 계시잖아요 훌륭하신 LP분들이 저한테 돈을 맡길 때는 피디시리 듀티상 당신들이 제안서에 줬던 이 전략을 충실히 수행해서 물론 그 결과로 평가를 받겠지만 그 전제 조건은 이 전략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건데 이게 너무 이제 블러리 해주고 저쪽이 남의 덕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가서 돈만 많이 벌면 LP분들께서 우리 칭찬해 주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 칭찬의 전제는 돈을 번다는 전제인데 그건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거 했을 때보다 근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항상 그 다음 펀드를 결성하기 어려워지고 뭐 시장 내 레프테이션도 안 좋아지고 조직원들도 사기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저 영역에 가서 아무리 뭉개져 있다고 해서 왼발 하나 딱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큰 변화일 수 있거든요 그 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나? 충분히 내가 그리고 검토를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 펀드의 경험으로 보면 저희 펀드도 뭐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냥 딱 되게 도그마틱하게 미드마켓을 바이아웃만 해왔거든요 물론 그게 다 성공하지는 않겠죠 그중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한 발 옆으로 나갔을 때 좀 어려웠던 경험은 특히나 이제 그로스 캐피탈 투자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파스도 같은 거 투자할 때도 보면 그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은 이렇게 막 런칭 돼가지고 램프업다는 단계인데 저희는 뭐 5년짜리 항상 모델을 뭐 엑셀 파일 사이즈가 몇십 메가짜리를 이제 만들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걸 만들지 않으면 만들지 않고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크런칭하는 그 넘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게 매출이 뭐 4배가 5배가 되고 이익이 뭐 마이너스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그런 과정을 하는 그 엑서사이즈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됐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라고 스스로 사실 굉장히 괴로워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이게 다른 영역으로 갔을 때 반대로 저는 벤처 캐피탈이나 그로스 캐피탈 하신 분들이 바이아웃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오셨다가 바이아웃이 작지만 500억짜리 바이아웃 하시잖아요 그로 한 다음에 나이트메어가 펼쳐집니다 경영자는 300억 받고 떠났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들어온 경영진끼리는 싸우고 회사는 프로젝션대로 성장을 안 하고 그러면 이 회사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뭐 푸시라도 하던가 뭐 RPO를 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오히려 저희는 많이 봤죠 반대로 이제 VCA 성장하셔가지고 PE로 오셔서 바이아웃을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하셨는데 실패하신 경우만 많이 봐서 어쨌든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VC분들 중에도 엑셀러레이터 설립하셨다가 또 철회하시는 분들도 계신 만큼 영역의 특수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난감한 질문이 아니길 바라며 마지막은 이동열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 규모를 늘려야 우리나라도 M&A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 질문인데 좀 약간 난감하시죠 난감하신 것 사실 기술 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기술 유출 관련된 수사팀도 만들고 과거에 국정원에서 기술 유출 관련된 팀도 운영을 하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산업이 진전이 될수록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기술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많은 거고 그래서 100%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고 내지는 민사적인 배상을 강화해서 이런 정당한 기술이 보호받아야 되고 그래야 중소기업 내지는 스타트업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 징벌적 배상 제도에 관해서는 제한번에 언론관련법에서 한번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술 개발자들이 만족할 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산업 보호나 내지는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 고민을 해보고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감한 질문에 굉장히 잘 대답해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1분 50초 남았는데요 사실 투자업계에서 긴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만 단기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5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을 하지만 향후 짧은 시간 예측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연사분들께 키워드 하나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하반기 단기적으로 정말 6개월 동안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뭔가 키워드 하나씩을 선택해 주시고 이유를 대주신다면 무엇이 좋을지 한번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호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MZ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커리어패트도 정말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과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지 돌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왔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MZ세대의 키워드 이따 해시태그 페이스북에 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코치로서 활동을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MZ세대들이 부캐로서 일을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풀타임 잡들이 굉장히 해체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이런 투자 상황도 이렇게 되면서 약간 존버해야 되는 시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굉장히 재능이 좋은 친구를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몇 분 쓰면서 이제 몇 달러만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인재들을 클라우드처럼 쓰면서 인재들을 굉장히 ROI 좋게 쓸 수 있는 시대이지 않나 해서 인재 ROI를 생각을 하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인재 ROI 저 존버하실 줄 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 석상이니까 네 이참민 대표님 아까 제 자료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분리 포인트에 있었던 진실의 시간 가슴에 손으로 얹고 우리 모두 그간 우리가 뭘 해왔나에 대해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히려 투자해야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지금 투자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결국에는 올라갈 텐데 시장은 근데 그 대신 진실의 시간을 스스로 거울을 보며 마주하고 그래 내가 그럼 다르게 해야지 이제 그 다른 게 뭔지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의 시간 네 마지막 이동열 대표 변호사님 저는 법률가로서 앞으로 이제 이 신정부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어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규제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풍부하고 기업가 정신도 풍부하고 전문인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에서는 쓸데없는 규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규제개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개의 해시태그 오늘 주셨는데요 오늘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 행사가 있어서 이곳으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의 연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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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